신 포인트는 시한부 대통령이란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김기현 국민의힘의 당대표의 사퇴와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됐던 당정관계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대부분 다 노출됐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2024년도 4월 총선 그리고 그 이후에 관한 부분까지 오늘은 좀 더 폭넓게 한 번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는 의미에서 좀 가볍게 한 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사는데 개인적으로 항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을 고치고 수선하고 개선하는 것이 살아가는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예를 들면 건강상의 어떤 부분 항상 살피고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이제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그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 사회 전체에 상당한 정도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입을 다물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그 문제는 존재하는데 그 문제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먼 산을 쳐다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외면해버리거나 아니면 자기 체면을 걸어가지고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간주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 요즘에 이렇게 보면 나라가 이 정도가 되면 만일 우리가 물리적으로 외침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중국 공상당이 여러분들 이해관계와 끌려가지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처럼 우리를 침략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뭐 예를 들면 북한이 서울에 장사포를 때리고 그냥 밀고 내려오면 그런 가능성 상당히 낮다고 이렇게 군사 전문가들은 이야기하지만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낯설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도 먼 나라 이야기지만 비슷한 상황이 한국에서 발생했을 때 과연 한국의 젊은이들이나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적과 이름 대적해서 결사항전의 그런 의지나 이런 부분을 보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연금이 이제 펑크가 날 정도 위험한 일이면 누구든지 연금 문제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연금 계획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한국의 교육이 지금 아주 엉망칭창이 돼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더문 거죠. 제가 자주 다루는 주제인 선거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선거에서 이런들 부정직한 일들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다음에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제 눈에는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보면 기가 찬 거죠. 사람들이 옳은 것을 위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낭비가 많은 것을 여러분들 보고 좀 더 효율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려는 그런 생각들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좀비 사회하고 비슷하게 돼버린 겁니다. 특히 공공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그냥 외면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자기 손해보는 것은 피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하지만 시간을 두고 사회 구성원들의 모든 사람들의 편익과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른바 공공제적 성격의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그 침략을 당한 것은 공공제적 이슈지 않습니까 모두가 함께 이런 피해를 보니까 선거 부정이 이런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공공제적 이슈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 먹고 돈 많이 벌고 그런 사적인 이익이니까 그거는 어련히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습니까 그런 사회 차원에서 공공제적 성격이 가는 그런 사회 차원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로잡을 생각은 전혀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대통령부터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럼 시민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은 공직자지 않습니까 공직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고 문제 해결을 위임받은 사람 그래서 봉급을 받지 않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아무도 관심을 가져와야 하는 겁니다. 나라가 무슨 다음에 파산이 되든지 아니면 나라가 일당 지배체제로 들어가든지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시민은 먹고 살았는데 바빠서 그렇다고 치면 그런 일을 마땅히 수행해야 될 공직자들도 전혀 여러분들 역할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저는 참 그냥 요즘에 한국 사회 돌아가는 거 보면 구역질이 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위선적이고 저렇게 뻔뻔하고 저렇게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할까 저 사람은 양심이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바로 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사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자기 이익과 관련되니까 엄청 열심히 다 챙기겠죠. 그러나 공적인 이슈라는 것은 전혀 여러분 관심들이 없는 겁니다. 그럼 침략당하면 그게 공적으로 침략당한 거니까 나라가 침략당한 전부가 당한 거니까 누가 여러분 총 들고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까 안 하죠. 나라의 여러분들 혼이라든지 정신 같은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져버린 겁니다. 한 사회의 도덕적 퇴락이라는 것은 눈에 도드랄 정도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도덕적 모랄 면에서 여러분들 그냥 나라가 주저앉으면 전과자가 여러분 대서 큰 소리를 치고 그냥 돈봉투를 돌려도 뭡니까 뻔뻔하게 돌아다니고 공공프로젝트에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세차익이 발생해가 그걸 빼돌려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입학서류를 위조해 가더라도 전혀 뻔뻔해하지 않은 거죠. 바로 잡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가라앉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가 여러분 공공제적 이슈에 대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까 그러니 전쟁터짐은 여러분 총 들고 앞에서 기꺼이 나가 싸우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 썬소리를 좀 하니까 썬소리가 가끔 불편하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적인 이익에 바탕을 둔 그런 주장이나 의견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도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저거는 공박사 이야기인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에 대한 열망도 있어야 되고 훌륭함에 대한 여러분들 그런 열정도 있어야 되고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고 정의와 올바름에 대한 그런 여러분 열정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선이나 정의나 훌륭함이나 덕이나 올바름이나 이런 것이 다 짐승과 달리 너무나 인간적인 덕목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국 사회가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다 부메랑이 돼 가지고 개인의 삶까지 여러분들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김기현 씨 사퇴 문제를 조금 더 여러분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거의 다 드러난 겁니다. 윤 대통령과 김기현 씨 사이에 여러분들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은 김기현 씨한테 당대표직을 여러분들 유지하는 대신에 그다음에 한 가지를 포기하는 쪽을 요구했고 김기현 씨는 당대표를 유지하는 대신에 한 가지에 밀리게 되면 전부를 다 잃을 수 있다. 뭐 그런 위기감 때문에 이번 사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김기현 씨가 참 잘못했죠 이번에. 왜 그런가 하니까 마지막에 이런 이준석 씨나 이런 걸 만나면서 본인 정치 인생에서는 가장 큰 과오를 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김기현 씨가 마지막에 보인 그런 행보는 비판해야 되지만 동시에 지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야 그다음에 큰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거의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어제 소개해드렸던 중앙일보의 취재기사는 아주 정확한 기사인 거죠. 이제 오늘 조선일보가 조금 늦게 여름 다뤘습니다. 윤석열은 대표 유지와 불출마를 동시에 원했다. 대표는 유지하지만 울산 남구에서 출마를 하지 말라. 그러나 김기현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당대표 그만두란 말은 당연히 없었겠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때고 김기현 씨가 위의의식을 느끼고 자기가 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전혀 없어지니까 그냥 서둘러서 사표를 던진 거죠. 이렇게 나왔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대표 그래도 물러나는데 이 임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모양새를 갖췄으면 좋겠는데 페북에 걸리면 당당 올리고 그냥 그만둬버린 것 아닙니까 속으로 이야기하면 엿먹으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불편하게 끝났다는 거죠. 이제 이걸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을 한번 오늘 복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순방 직전에 김기현 전 대표에게 당대표직은 유지하지만 울산 지역에 불출마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로 설득했고 그러나 김기현 전 대표는 결국 대표직을 사퇴하고 울산 남구 지역구를 지키는 쪽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고 한 여권 인사는 김기현 전 대표가 버티자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거는 이제 복수로 예를 들면 조선 취재하고 어제 소개했던 중앙 취재가 맞물리는 부분이죠. 대통령이 벌컥벌컥 화를 잘 내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 연배가 되면 화가 좀 많이 줄어들 날인데 검사를 오래 해놓으니까 취재하면서 화를 벌컥벌컥 많이 냈겠죠. 모두가 다 갑을 해서 항상 갑의 입장이었으니까 이 격노란 표현이 너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취재 기자들이 꾸민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 전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벌어진 일에 대한 그런 단신 기사들을 참조해보게 되면 좀 다혈질이고 그렇게 좀 화를 좀 잘 내고 화를 여러분들 윗사람이 화를 내게 되면 밑에 사람들은 절대 옳은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화를 벌컥벌컥 내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아버지 앞에서 절대 이야기를 못하거든요.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전 대표를 설득 안 한 시점은 이미 당내 총선 위기론이 확산해 김기현 전 대표 체제가 더는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의 당 대표직 유지 지역구 불출마 요구가 김기현 전 대표에게는 둘 다 내려놓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김기현 전 대표로서 불출마 결정은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당 대표 유지하지만 장재원 씨처럼 그렇게 울산 남구를 포기해라. 울산 남구에 심을 사람이 있는 모양이죠. 심을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여러분 끝난 이후에 여러분 한번 복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거는 김태우 씨를 미는데 윤 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 패배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전투표 조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인요한 씨를 누가 임명했겠느냐 인요한 씨를 여러분 데려온 사람이 김기현 씨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서구청장 패배의 그 반전을 위해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러분 인요한 씨를 지명했고 인요한 씨를 그냥 김기현 씨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윤 대통령에게 의회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시죠. 나는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대패해서 참 놀랬다. 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승리할 줄 알았는데 김태우가 패배해서 참 놀랬다. 다음 2024년 4월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나는 총선에서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크게 패배해서 참 놀랬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게 되면 김기현 씨 책임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번에 김기현 당대표가 물러난 과정에 잘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좀 경솔했고 좀 경박하게 행동했다는 것은 지적하지만 그러나 현재 국힘당의 여러분들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면 상황을 착하게 복귀해 가지고 누가 문제인지를 찾아내지 않으면 그러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인요한이 위한 혁신위원회 이런 출본부터 시작해 가지고는 일련의 세력들이 판가리를 위해서 작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도 당대표 책임으로 다 돌린 겁니다. 누군가는 속재앙이 필요하니까 저는 그 점을 굉장히 예리하게 보고 있거든요. 인요한이라는 사람을 파견하고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한 것은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의 실질적인 책임을 여러분들 당에 돌리는 그런 일종의 작전의 일환이었던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그거를 빌미로 장재원을 꿇어 앉히고 그다음에 김기현을 꿇어 앉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아무리 여러분 건사하게 이런 포장을 하더라도 나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정확하게 직시하지 않는 한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이 회생하거나 제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거죠. 미봉책과 황당 상황을 뭡니까 당대상대방에게 이런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전혀 어떤 것도 여러분들 발생할 수 없는 는 거죠. 여러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하고 엑스포 패배의 여러분들 전적인 책임은 윤 대통령이 제하되는 겁니다. 그건 누군가는 속재앙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게 당에게 전부 다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여론을 만들어 온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인요한실 여러분들 띄우고 그럼 누군가 정치판을 잘 아는 인간이 대통령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떠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판에 익숙한 사람이 대통령 곁에 어느 분이 계신지는 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그야말로 개국공신들을 다 제거하는 쪽으로 언론을 몰아왔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다 그쪽을 몰려가는 거죠 보면 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다 그림을 그려 가지고 대통령의 입을 빌려 가 여러분 다 여러분 정리를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2024년 총선에서 소기의 결과를 거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기현 씨가 정치판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주 큰 실수로 이번에 막판 에 이준석 씨를 만나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경술했지만 이번 건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내를 드러내지 않지만 야 저게 검사식으로 저렇게 사람을 잘라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여기 김성규 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문제의 원인은 윤 대통령이 인데 왜 김기현의 책임을 묻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의견이 소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견이 맞다는 겁니다. 다수는 그냥 김기현이 함께 모두 다 뭡니까 김기현 씨는 평생 들을 욕을 이번에 다 들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지금식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어떻든 막판까지 여러분들 김기현 씨가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 보시게 되면 항상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 아닙니까 지금 선거 문제를 어떤 이유든지 간에 윤 대통령이 덮기로 한 거 아닙니까 덮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이후에 모든 일들이 다 꼬이는 겁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여러분들 지지율이 크게 회복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선거 문제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깔아뭉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람들은 다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윤 대통령 자신이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유한이를 부르고 핵심위원을 부르고 김기현이를 짜르고 권성동이를 짜르고 장재원을 짜르고 다 소용없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2016년과 2020년도에 부산 사상구의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가지고 차이집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여러분 구한 거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 오른쪽이 이게 여러분들 뭐죠 이거는 사전투표 득표율의 외부 개입을 통한 증가 감소 작업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숫자지 않습니까 한 3 4개월이 지나서 2024년도 22대 부산 사상구를 그려보게 되면 2020년 4.15 총선 그래프하고 거의 비슷한 그래프가 더 화끈하게 뭐죠 그래서 크기가 증가한 그래프 가 나올 거라고요 이거를 윤 대통령이 외면하는 순간 윤 대통령은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겁니다. 세상 살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거죠. 그 첫 단추를 끼우는 것에 따라서 그 이후에 전개 방향이 180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이 그래프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윤 대통령의 운명과 그를 믿고 지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운명이 결정된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씨하고 여러분 관련된 김기현 씨를 울산 남구에 나오지 말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이 그냥 사소한 문제라는 겁니다. 아주 경미한 사건인 거죠. 이 큰 결정을 대통령이 하신 거 아닙니까 나는 이유야를 불문하고 이유는 추적이 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확정적 사실이 아니니까 확정적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부를 다 뭉개기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제 그냥 다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어제도 강조드렸지만 이 왼쪽이 여러분 보시게 되면 왼쪽이 선거관리변의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구한 차익값이지 않습니까 이걸 분수하게 되면 여러분 정확하게 뭐가 나옵니까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데 사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조작값을.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조작되기 이전 상태로 보고 나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투표지 않습니까 이거를 윤 대통령이 다 뭉개기로 결정하는 순간 윤 대통령의 앞날이 다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결정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을 지어야 될 뿐만 아니고 너무나 분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 결정으로 인해가 엄청난 고생을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나는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여러분 작전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이 그런 정도의 나는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가 뭡니까 윤 대통령 함께 본인이 그려야 될 그림을 다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인요한이 등장하고 혁신위원회가 등장하고 장재훈이 여러분 내보내고 그다음 김기현이 내보내고 권성동이 여러분들 주호영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설득할 때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당신 수화에 있는 아주 젊고 유능하고 여러분들 충성을 바치는 찐윤인지 아니면 윤찐인지를 다 섞을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했겠죠. 그걸 여러분들 왜 가지고 대통령실은 다 여러분들 언론에 네트워크 있으니까 그 언론을 동원해가 다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구역질이 나는 거 보면서 하는 짓이 똑같은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간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운명이 결정된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이런 선거를 2022년 또 4.15 총선의 선거 결과를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또 한 번 여러분들 비슷한 모양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을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결정하는 순간 그와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그냥 이제 논평을 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생업에 종사하시는 일반인들이 항상 바쁘시니까 눈에 보이는 건 너무를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그거는 확정적 사실이 아니니까 이제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뭉개기로 결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그냥 어그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시한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윤심이 어떻고 이렇게 하지만 윤심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딱 3개월 남은 겁니다. 3개월 제 기억이 뚜렷하게 남아있거든요. 2020년도 4.15 총선에 대구광역시의 홍준표 시장이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부산시장을 하고 있는 박형준 씨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죠. 왜 그런가 하니까 황교안 씨 여러분들 거의 오른팔처럼 공동선대위원장을 박형준 씨가 맡아서 했으니까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시킨 겁니다. 홍준표 씨한테 그 당시 홍준표 시장이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남겼던 글 가운데 제 머리 선명하게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당대표 권한이 뭐 별거가 선거지면은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것이 그냥 당대표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뭡니까 실행이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들 권한이 막강하고 대통령이 뭐 어깨 크게 무슨 무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2024년 총선에 패배하는 순간 그냥 윤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도 아닐 겁니다. 아마 중간에 제가 볼 때는 퇴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주 냉정한 사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한 3개월 남은 겁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뭐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3개월 정도 남은 겁니다. 그 길고 좋았던 시절 다 여러분 흘려보낸 겁니다.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던 그 좋았던 기회들을 윤 대통령은 다 여러분 놓친 겁니다. 그냥 시간이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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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슨 식물 대통령이나 저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시한부 여러분들 환자처럼 시한부 대통령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시한부 여러분들 대통령. 그런데 대통령 자신은 그걸 잘 모르실 걸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엑스포 대표나 강서구청장 대표 같은 경우를 대하는 걸 보게 되면 뭐 정보를 여러분들 어디서 그렇게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시한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시간 한 3개월 정도 갖고 있는 겁니다. 3개월도 3개월도 여러분 그냥 1월 중순에 공천 시작되지 않습니까 공천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뭐죠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인기도가 여러분들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되겠죠 후보들한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조선이 여러분들 참 비판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조선이 사설에서 한 번 쓴 거 보시면 대선 승리 정당이 1년 반 만에 세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일체제를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이 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공경에 찬 대통령에게 여러분들 공격하는 듯한 표현으로 들릴 수 있지만 내용은 그냥 사실을 적시한 겁니다. 어떻게 대선에 승리한 여러분들 정당이 대선에 승리한 정당이 어떻게 이렇게 뭐죠 번번이 한 1년 6개월 만에 세 번째 비대위 체제를 가져가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은 별로 그렇게 생각이 안 할 긴박하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황을 판단할 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우리는 관찰자고 우리는 자기 이익이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냉정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총선에 대패하게 되면 대통령 임기 채우기 힘듭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임기 채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왜 다시 여러분들 대선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는데 그거를 3년간 여러분 시간을 왜 줍니까 여기 그대로 지적하지 않습니까 국민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 의아해하고 있다 김기현 씨가 여러분 물러나면서 당정관계가 다 여러분들 노출이 됐고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비밀이란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지난 3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전당대회를 통해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었었지만 그 과정 동안 무리한 1년속이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완곡하게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이 선거관리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김기현 당대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툭 깨놓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김기현 씨가 자기 실력으로 여러분들 당대표가 안 됐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만은 선관위가 여러분들 당대표 경선을 주도하도록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왜 그랬겠습니까 다 예스맨들이잖아요 용산 대통령실 이야기나 대통령 의중을 받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선관위 협조를 받은 거 아닙니까 선관위를 협조를 받아가 김기현이를 당대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대표 경선에 출마한 사람들을 강제로 주저앉히고 대선 후보 단일화까지 한 사람은 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렇게 대통령이 억지로 만들어준 김기현 대표는 처음부터 어떤 존재감도 가질 수가 없었다 해임 이후에 이런 문제 절대 그냥 안 덮일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두 가지 여러분들 장기를 갖고 있습니다 없는 죄 만들기하고 있는 죄 부풀리기입니다 이런 게 다 약점인 겁니다 선관위 협조를 받아서 김기현이를 당대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건 공지의 사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정진석이도 다 협조했고 대통령실도 다 협조했을 것이고 대통령 윤심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4.15 총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선거 무효소송이 자당 후보가 한 130명 정도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그 선거 무효소송이 그렇게 뭐죠 피고가 여러분 선관위인데 그 선관위에 당대표 경선을 맡기는 그 정신나간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얼마나 숨길 수 있겠습니까 다 이제 까발겠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저렇게 입을 다무는 것은 당대표 경선이나 이런 데서 기타 등등의 여러분들 내부 여러분들 경선 과정에서 협조를 받아왔구나 이걸 그냥 만이나 그냥 이야기해 준 거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때는 확정됐고 여러분들 ARS 투표하고 여러분들 모바일 투표를 보게 되면 나경원을 꿇어 앉히기 위해서 이 모바일 투표를 조작한 게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치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여러분들 충돌하기 때문에 좌파 정당에 비해서 우파 정당은 그래도 좀 바른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도를 올바른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죠 악과 타협을 하니까 선거 부정 문제 부자를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조선이 여러분들 사슬인데 대통령이 억지로 만들어준 김기현 대표입니다 그럼 여기서 풀어서면 대통령이 억지로 김기현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얻었다 이렇게 풀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된 겁니다 저거는 큰 도독이고 저거는 작은 도독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세상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정도를 그려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정치계에서 여러분들 입신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성 정치인들에 대해서 부채가 별로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다 타협을 한 겁니다 이게 이런 대한민국 검사들이 살아온 방식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대략 이렇게 살아왔겠죠 우리가 덮으면 범죄는 없어지고 우리가 까발기면 범죄가 되는 거니까 그게 너무나 익숙해하니까 그냥 덮으면 선거부정문제도 그냥 덮으면 그냥 덮이는 걸 생각하겠죠 조선이 여러분들 보시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법원 유죄를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한 사람을 3개월 만에 사면시켜 그 자리에 다시 출마시켰다 이런 조치를 취할 때가 되면 전적으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겁니다 사면권을 행사한 사람이 그런 이름 김기현 입에서 나오겠죠 내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선택한 사람이 아니지 않냐 국민의 눈에는 오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 부인의 명품 가방수수 사건만 불거졌고 정부직에 검사 출신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데도 오히려 또 검사를 임명한다 많은 국민이 전체적인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대통령이 정치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느끼고 있고 그로 인해 피로감이 위험수로에 도달했다 저는 이번에 김기현 씨가 물러나는 과정에 전후 그 전과 후에 대통령실의 내부 분위기를 전하는 단신 기사를 보면서 아 이게 사건 전모를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를 한 겁니다 이게 안 되겠구나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구나 그냥 특수통 검사 출신 방식으로 국민이 국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사가 이렇게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30년 그렇게 그게 몸에 베인 사람한테 뭐 변화를 추구한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 나이하고 윤 대통령하고 이러면 동갑입니다 이 나이의 남자들이 특히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남자들이 헌벌 겸손해지거나 겸허하거나 자신의 삶의 방식이나 리더십 스타일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은 더 이런 불가능하죠 내가 최고인데 내가 최고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고 어떻게 대선에 승리한 정당이 가장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인기 초반을 이렇게 보내면서 세 번이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지 책임자인 대통령은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겁니다 장재원 위원이 불출마하고 김기현 대표가 물러났지만 문제의 핵심인 대통령의 입장이 빠져 있다 대통령이 되면 국정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진행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모든 비난의 화살이 김기현 씨한테 향하고 있지만 김기현 씨가 막판에 여러분들 판단착오로 이렇게 실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여러분들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조준하게 되면 윤 대통령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그 책임 가운데 지울 수 없는 부분이 윤 대통령이 초장부터 악과 타협한 겁니다 선거 문제를 덮는 순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옳은 일은 아닌지만 검사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검사가 안 돼 봤기 때문에 검사 입장을 이렇게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하게 되면 검사란 사람은 이럴 겁니다 내가 그 사건을 다루면 뭐죠 범죄자로 만들 수 있지만 그 사건을 그냥 뭉갬에 범죄가 있으더라도 범죄는 다 없는 걸로 되는 겁니다 그게 몸에 배여 있을 거랍니다 배여 그러니까 국정을 보면서 또 모드체인지 자기 여러분들 기존에 익숙했던 것으로부터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뭉개면 없어지는 거고 내가 뭡니까 다루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우리가 훨씬 더 명쾌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이름듯 대통령직이 시한부 그냥 한 90일 정도 남은 것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없으실 거라 봅니다 왜 지금까지 여러분들 엑스포 대표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나 여러분들 이런 김기현 씨나 이런 것을 보면 보면 상황 판단에 대해서 아주 뭡니까 절실하게 뭔가를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런 정도를 걸어야 되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악과 타입에서 안 되고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도 지금 윤 대통령이 굉장히 좀 곤경에 찬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안타까움은 첫 단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건데 그리고 절대로 악과 타입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게 그냥 그 이후로 그냥 계속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여진이 레가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여진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결국 본인도 덜미를 잡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 지지도 추락에 어마어마하게 앞으로도 타격을 입힐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내년 총선이 존재감 하나도 없고 찬학이 없으면 좋은 국회의원을 뽑는 그냥 선거가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방향이 결정될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국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선거입니다 선거입니까 대통령 자신의 여러분들 운명과 관련될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지경에 처하게 될지를 여러분 결정하는 선거가 2024년 총선이고 그 총선에서 대통령의 인기도나 지지도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거를 여러분들 대통령께서 깊이 인식하셨으면 상황을 여기까지는 몰고 오실 수가 없는 거죠 다들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구로 선택할지 쳐다보고 있다 뭐 이렇게 무무무님이 그냥 직설적으로 이 사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80여 명 가운데 이 무무무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부정선거를 방관 방조하는 한 무슨 일을 하여도 시궁창에 빠져나올 수 없는 일이다 부정선거 방관 방조하는 제업은 나라를 또다시 좌파에게 넘겨서 나라를 폭망게 하는 것과 같다 이 무무무님과 같은 그런 예리한 시각을 드러낸 사람들은 가뭄의 콩나귀처럼 여러분들 조선 사설을 보고 남긴 겁니다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니들이 무슨 발악을 하든 니들이 뭡니까 무슨 핵심을 하든 간에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분이 하는 거 니들이 부정선거를 방관 방조하는 무슨 일을 노력을 하더라도 시궁창에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정직한 겁니다 4.15 부정선거든 부정선거를 방관 방조하에 자처하는 재앙 누구를 원망하겠냐 당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선거로 인한 좌파 재직권으로 폭망할 이 나라와 국민들이 문제다 너무나 절절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대통령이 진짜 책임감이 없다고 봅니다 시중에 여러분들 그냥 보통 소시민보다 책임이 없는 책임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시민들은 대통령만큼 배움이 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줌의 이름 흙이 되더라도 자식들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보통 부모들의 신정인 겁니다 2024년 총선이 뭘 의미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책임감의 한단으로 요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무무무님이 그 많은 지면을 가지고 그 화려하게 글을 쓰는 칼럼니스트나 이런 주필레보다 훨씬 더 뭡니까 위력적인 압축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니들이 선거부정을 방관 방조한 무슨 직거를 해도 김기현이 목을 날리고 권성동을 몰이 날리고 장재원이는 목을 날리고 찐윤을 전진 배치하고 대통령이 먼저 폼을 잡고 간 게 없다는 겁니다 시궁창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는 행위의 중요성과 의미와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러면 골로 가지 않습니까 한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개인도 아무리 지금까지 화려하게 살아오더라도 어느 순간에 투자 결정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만남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 꼬여가 여러분들 쏟거나 그렇게 하면 모든 걸 다 날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전 국민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지금처럼 그런 여러분들 중차대한 의미 부여가 될 수 있으면 지금까지 오지 않은 거죠 김기현이 날리지 본여가 다 사소한 일이고 소음 같은 일입니다 언론들은 대서특비라지만 핵심을 여러분들 보면 바로 이 문제 무무무님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은 참 남자다움이 참 아쉬운 시대죠 뭐 다 빌빌빌빌비한 겁니다 한자리 할 수 있으면 말도 굽히고 별짓들 다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김기현 씨도 재연배니까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작전처럼 진행되고 있는 옥죄는 그런 것이 언론의 연일 여러분들 계속되고 그 여러분들 그게 작전 세력이 그냥 눈에 보이고도 주식시장 작전하는 것처럼 여론을 만들어가 여러분들 그냥 그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그냥 눈에 그냥 파노라마처럼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도 아마 보이셨을 겁니다 나는 그냥 생생하게 눈에 보 있습니다 어느 놈들이 저걸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제거해가 여러분들 이익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저 작전들을 지금 짜고 있구나 총동원하거나 방송 언론들 총동원해 가지고 상황이 그렇게 됐으면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되고 하니까 김기현 씨가 조금 더 담대하게 대범하게 마무리를 아주 깔끔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딱 틀고 나왔으면 이준석 씨를 만난 것이 가장 패착이었고 그렇게 나왔으면 이미지는 보존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을 기릴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안타깝게도 김기현 씨가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나 이미지 자산 가운데 한 이번 사건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쫄짱부가 돼버린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자기 선이 굵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제 키스가 많이 나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이 기회를 또 놓치지 않고 홍준표 시장이 또 한마디로 했네요 이제 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줏대도 없이 실실 눈치 보고 아니 당대표가 대통령 그렇게 눈치를 실실 봐야 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이제 꼬집는데 그래도 뭐 꼬집는 거가 한 번 우리가 새겨 볼 필요 있냐 참 서글픕니다 당대표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거치를 결정했다니 될 때도 그러더니 될 때도 그러더니 될 때도 그러더니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 협조를 받아서 김기현일 당대표로 만들어준 겁니다 다 이렇게 무리수를 하면 다 나온 겁니다 국민의 힘이 부정성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은 겁니다 오공시대도 아닌데 그래도 나는 당대표를 그만둘 때 청와대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될 때도 내 힘으로 떠날 때도 당당하게 그런데 그런 당대표가 지난 9개월간 당을 지휘했으니 당이 저런 꼴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좀 과한 이야기고 강추위가 온다는데 꼭 당이 처한 모습 같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하니 한심하다 한심해 이렇게 이제 홍준표의 정치 논평이 다른 칼럼니스트처럼 길지 않지만 상당히 촌철 살인하는 그런 아주 짧고 단호하지만 복선이 많은 그런 글이죠 불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이 한 번 살다 가는데 결정적인 시기에 좀 이렇게 지나치게 여러분들 주눅던 모습은 비겁한 모습 어눌한 모습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공적인 그런 일 때문에 여론의 집중적인 포화상태에 놓이게 될 때 그때 이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전부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내심 참을성 결단력 돌파력 이런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가지고 김견당 대표 이런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여러분들 용산에서 여러분들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그만둬야 되면 본인이 다음 여름 입신을 위해서라도 좀 포장을 해가지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대범하게 그렇게 그만뒀으면 후위를 기약할 수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김견 씨가 쌓아온 정치적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이번에 그냥 한건으로 다 날려버린 겁니다 여기에서는 홍준표 씨 이야기가 만드는 겁니다 조금 더 담대하게 행동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자리라는 것이 별 겁니까 그 자리 안에 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자기의 명예라든지 이런 걸 보면 비교해보면 자리라는 것은 잠시 있다 가는 거지만 명예라는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여러분들 그냥 이 판단 잘못 내리면 그냥 막 도배를 하지 않습니까 죽일 놈이라고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지금 김견 씨가 그래서 진짜 문제의 본질은 다 가려지고 김견 씨가 마지막에 여러분들 보인 약간의 그런 소심함과 비겁함만 대중들의 이미지에 각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작전한 놈들은 다 성공한 겁니다 전부 다 김견이한테 다 떠넘겼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엔티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이제 이 기사에 대해서 홍준표 씨가 나무라는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글을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대부분 아주 소수를 빼고는 그렇게 그냥 반대가 많은데 왜 그렇게 반대자들이 많은지 아무튼 좀 남자답게 그렇게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비난이 그냥 폭풍어처럼 칠 때도 세월은 가고 시간은 흐르니까 당황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그냥 소신껏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을 만나가 여러분들 거치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는 이게 이제 대중들의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의 분노를 낳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용사는 이번에 승리를 한 겁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을 김견이 함께 다 여러분들 돌려버렸으니까 자 여러분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 방송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도둑놈들이란 제목을 참 잘 정했죠 이거 뭐 집사람이 정해준 제목인데 참 도둑놈들입니다 사기꾼보다 훨씬 도둑놈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선거부정을 저지른 자 선거부정을 은폐한 자 선거부정을 여러분들 옹호한 자 다 도둑놈들인 거죠 나라를 멸망시킨 도둑놈들인 겁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5권이 지난 6월 말에 나왔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부정의 실상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보급을 하는 데 좀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병호 tv는 현재 채널 여러분들 성장이 정상적인 경우에 한 10분의 1 정도입니다 대개 유튜브는 추천 동영상이 모든 동영상의 80%를 차지합니다 공병호의 추천 동영상은 제로입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검색을 해서 돌아오실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단합받는 채널일 겁니다 저도 이렇게 살려고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운동권 인사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추천 동영상을 다 묶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그러니까 지금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검색을 해가 들어오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찾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마 정상적인 그런 채널로 활동을 했으면 더 많은 국민들을 깨우쳤을 건데 참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을 더해 주셔야 불씨를 우리가 끄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7주 전부터 제가 소개하게 된 양서가 기독교 세계역사 통사입니다 정말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독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후반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회가 비급해졌습니까 아무도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에서 원료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이가 좀 드시고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워가지고 여생을 보내는 분들조차도 정말 사실을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실망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참 내가 아는 나라는 아닙니다 제가 젊은 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던 그 시절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기대했던 그런 대한민국은 이제 없는 겁니다 다들 그냥 몸을 숙이고 남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일체 뭐죠 생업과 좀 관계가 없는 사람들 공익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들 일체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가 중앙일보를 보니까 이게 오늘의 칼럼에 가장 많이 읽은 게가 썬데이 칼럼에 무너지는 민주주의 살리는 길 외무부 장관 지내고 서울법대 서울대의 정치학과 교수로 계신 윤 교수님이지 않습니까 무너지는 민주주의 살리는 길 이게 무슨 좋은 걸 실었나 해가 들어가면 윤영관이죠 필자가 성인이 되어 꿈꾸었던 악몽 중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북한 주민이 되어 무시무시한 독재 권력의 감시 체제하에 헤매던 꿈이었다 소수라치게 놀라 잠을 깼던 기억이 난다 70년대 초 유신 독재 시절 학생운동과 관련해 경찰에 쫓겨다니는 기억과 중첩되기도 한다 투사의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존재로 기반이 됐다 대부분의 국민도 마찬가지일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중남비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유럽 도치에서 권위주의 표플리트에 덕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급기야는 민주주의 모험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글이 나온 겁니다 선거 부정을 한 마디도 언급 안 한 것 있죠 아예 6년간 여러분들 전 교수의 거래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의 처한 상황인 겁니다 아무도 나라가 침략당했지만 여러분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기는 커녕 목소리 한 번 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무도 뭡니까 남이 싸워주기를 바라지 누구도 뭡니까 무너지는 민주주의 문제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관심 갖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더라도 아무나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원로들조차도 어떤 이야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주저리 주저리 글은 많이 써놓은 겁니다 미국 상황은 한국 정치에 상당한 심리와 심리적 영향을 미쳤던 것은 뭐 개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선거 부정 문제를 한 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의도적 무시를 하는 겁니다 2024년에는 세계 인구 41%가 살고 있는 사시국객 선거가 있고 11월 5일에는 미국 대선인데 전 세계도를 불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의 바람이 폭풍으로 변할지 대한민국 선거에 대한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 겁니다 나는 손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죽은 겁니다 그냥 지식 사회가 완전히 죽은 겁니다 양심도 죽고 윤리도 죽고 도덕도 죽은 겁니다 누구도 자기 나라가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에 심각함을 느끼고 자기 자리에서 뭔가 백돌을 쌓는 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칼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문제는 의도적으로 뭡니까 최근 저세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과거처럼 군부 군대에 따라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절차를 밟아 당선된 잠재적 독재에 따라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아무것도 뭡니까 쓸데없는 거래인 거예요 한국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로 다 헛소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찬 사회가 된 겁니다 나라가 자기 나라의 체제의 근간이 허물어져 내리는데 누구도 여러분들 그것을 관여해 가지고 큰 기여는 못하더라도 자기 자리에서 쓸 수 있는 칼럼이나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않지 않은 겁니다 이러니까 뭐죠 이런 민족을 왜가 누가 이런 희생하고 헌신하겠냐 이런 탄성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살리는 게 무슨 글을 썼나 기대를 보고 봤죠 그리고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생업의 현장도 떠났고 아이들도 다 컸고 전 외무부 장관을 지냈고 서울대학교 이름들 정치학과 이런 교수도 지냈고 했으니까 좀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만 북한하고 비싼 체제가 돼가는 건데 아무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비겁합니다 윤년간 교수를 쿡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돼 버렸냐 자 여러분들 다음 주제는 제외국민투표 해외동포들은 우리가 성명서 같은 걸 발표하게 되면 귀를 한번 기울여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일본들은 일단 지리적으로 한국과 떨어져 살기 때문에 일단 이해관계가 적은 사람들입니다 이해관계가 이해관계가 적기 때문에 사심에 치우쳐서 엉뚱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낮은 거죠 이번에도 제외국민투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해외동포단체와 각 협의의 20개국 99명에 의해 성인됐다 여기에 미국의 텍사스, 아트렌타, 남가주, 노스캐로라이나, 호주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휴스톤, 뉴욕, 뉴욕,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가 많이 사시니까 플로리다, 필라델피아, 애리조나, 애트렌타, 텍사스, 달라스, 하와이, 휴스톤, 시애틀, 와싱턴, 플로리다, 네바다, 산타바바라, 시드니, 오클랜드, 벤쿠버, 트론토 이렇게 다 힘을 합쳐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하기 힘드시는데 도쿄, 필리핀, 베를린, 휴지, 파프아누기니아, 칠레, 브라질, 캄보디아, 중국, 러시아, 베트남, 덴버, 달라스, 와싱턴 DC 사심 없는 분들이 제외국민투표를 좀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제도는 첫 번째가 거소투표 선상투표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인 관외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가 있죠 모두가 다 전산조작의 대상이 되어온 겁니다 2017년 대선부터 그 문제를 해외에 직접 사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명서를 보낸 겁니다 이번에 이런 성명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외동포비상시국선언서 네 번째 선거 편리성과 투명성 중립성을 우리는 원합니다 국민의 힘부터 부정선거 반대 캠페인을 벌리고 해외동포 주권표도 여당과 야당이 참관하에 각 나라 현장 수개표 본국 보고 시스템으로 선거하기 바랍니다 다 선거결과를 조작을 하니까 현장에 숙엽해 가지고 다 합산한 다음에 결과를 본국에 보고하도록 하자 2024년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해외 각 나라에서도 제22대 국회의원 제외선거국의 부재자와 제외선거인 등록신고 등 본격적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는 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동포 대표들은 당연히 더 많은 해외동포와 제외 거주자들이 선거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선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히 커지고 있습니다 바깥에 계신 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선거 부정 문제에 더 심각함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떠짓는 교민들은 2020년 4.15 선거와 최근까지 강서구 구청장 선거에 맹백한 여러 선거 부정의 통계적 정황으로 보아서 중국인민해방군과 북한통전부가 선관위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번에도 반드시 사전투표에서 전산으로 선거 조작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750만 제외동포들을 대표하여 총선이 4개월 채 남은 시점에 지난 성명서에서 여러 번 촉구했던 아래 상황을 다시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이번에 호소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던 제외 국민투표의 실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 편리성을 위해 더 많은 투표소를 설치하라 국민의힘과 정의당 소속 해외 대표 국회의원들이 2021년 5월 제외선거 우편투표도입 공직선거법을 개정안을 발의하고 우편투표와 제외투표소를 확정을 촉구했다 2020년 제21대 총선 전체 제외유권자 구모가 214만이었으나 1.9%라는 지극히 저조한 참여율을 보인 것은 바로 편리성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다 두 번째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투명성도 보장하라 그러나 편리성에 입각한 현 제외선거제도 개선 특히 사전 우편투표에 얼마나 투명성을 고려한지 염려가 된다 2020년 한국과 미국 총선에서 모두 우편투표의 부정선거 10위와 증거가 있었다 실제 4.15 선거와 지난 3.9 대통령 선거 결과 통계 분석에 의하면 해외투표가 가장 선거 조작에 취약점이 많았고 실제 통계 결과도 믿기 어려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제외국민투표는 다 전산 프로그램 돌려가 다 만들어 온 것이 그냥 주장이 아니고 그냥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해외표에서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이 국힘후보보다 8배 가까이 높은 차이를 보인다 미친 수치네 문재인이 59.0% 홍주표 7.8%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네요 2022년 대선에서는 선관위 발표에 의한 해외투표 득표는 서울의 경우에서 이재명 50% 윤석열 38%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총투표자 가운데서 사전투표그룹과 당일투표그룹이 나오는데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의 현재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총투표자는 모집단에서 당일투표는 모집단에서 끌어왔지만 사전투표는 모집단에서 끌어오지 않고 기계로 만들어낸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이재명이 50% 윤석열은 38%입니다 서울에서 윤석열이 당일투표에서 크게 승리를 했는데 사전투표인 제외국민투표는 이재명이 50% 윤석열이 38%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 숫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받은 표는 이재명 40% 윤석열 55% 그러니까 이 실제 받은 표가 총투표 득표율입니다 그러니까 총투표 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이 다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10에서 15%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제외국민수 차이 3810개의 투표구에 7042 선거인수 차이 행정안전관리부와 선관위 숫자 불일치 선거인명부 주민등록 제외국민수 66,402표 개표상황표 제외통민 선거의 수 139,640표 차입 73,247표 숫자 불일치를 저도 오래전에 한번 방송을 했죠 대구 같은 전통보수지역의 사람들이 해외에서는 대부분 이재명 지지자가 되는 이상한 형상 이거 아주 심각했죠 수선구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윤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됐는데 수선구의 제외국민투표에서는 뭐죠 이재명이 이기는 게 나온 거죠 모든 대구의 여러분들 선거구에서 다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는 선거를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해외통표는 선거중립성을 요구한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일부 외교 영사관들이 윤석열 지지에 성명한 해외동표단체장들을 불법 사찰하고 해박하여 선거중립성에 앞장서야 될 공간이 큰 혼란을 이야기했다 또한 해외선거의 선거기준법에 대한 사전공개 설명도 없이 편바적 자태로 해외동포선거법을 적용하며 불법함정이라며 해박한 사례들이 있다 대선 당시 본 자주위원회 3차에 거친 선거개입 보고 이번 선거에서도 맹백한 선거관리기준을 세워 미리 홍보해서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750만 해외동포들은 선거편리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모두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은 사전우편투표와 행당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는 투표소를 늘려 여야 참관하여 현장 당일 수개표하여 합계를 취합해서 본국에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이런 주권보호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의 힘부터 부정선거 반대 선언 캠페인을 주도해서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번 22대 총선의 이런 후속 조치를 반대 취해서 해외동포 참여율을 높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4일 날 국제자유총연대 대표 일동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1은 20개 국구의 99개 단체들이 참여해 가지고 성명서를 만들어낸 거죠 사전투표제도 어마어마하게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사전투표제도는 거소선상투표 그리고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관내 사전투표 그 다음에 제외국민투표가 모두 다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증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축적이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제외동포들이 애국심을 발휘해서 중요한 것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참 고맙다는 제가 말씀을 일단 전하고 싶네요 자 여러분 이 보시죠 오늘 그러면 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 지역의 제외국민투표는 어떻게 조작이 됐는가 여러분 이 자료가 서울의 25개 동의 3구 대통령 선거의 제외국민투표회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적인 득표수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윤석열 심상정 이게 제외국민투표수고 이재명은 27434표를 받았고 윤석열은 2602표를 받았고 서울시내에서 심상정은 1667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숫자입니다 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 숫자를 제야 전문가 전부 다 이런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 숫자를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분석하기 시작한 것은 제외국민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라는 후보별 차익값을 구해보게 되면 차익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제외국민투표 후보별 득표수의 조직적인 증가와 감소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조작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제야 전문가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익값이 이론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일치하는 영상태로 차익값을 수렴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뭘 찾아내는가 하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외국민투표의 득표수 증가와 감소 작업에 활용한 규칙 조작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조작값을 적용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진짜 제외국민투표 득표수를 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산조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있는 후보별 득표수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입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제외국민투표 추정치 제야전문가의 추정치입니다 추정치는 선관위 자료에서 발견한 규칙 조작값을 활용해서 사전투표 조작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이런 다 복원시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선거구마다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얼마만큼 조작했는지를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그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의 종로구입니다 종로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가 좌측 제야전문가가 선관위에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수정 보완한 것이 우측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게 되면 3구 대통령선거에서 종로구에서 이재명은 제외국민투표를 739표를 받았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몇 표를 받았는가 하니까 560표를 받은 겁니다 560표를 이재명에게 739표를 받은 것으로 표를 높여준 겁니다 윤석열은 641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로 여러분들 추정치를 구해보니까 윤석열은 703표를 받았는데 표를 빼앗겨 가지고 541표를 받은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된 겁니다 심상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56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구해보니까 56표가 아니고 73표를 받은 겁니다 73표를 받았는데 56표를 받았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왼쪽은 선관이 발표된 자료 오른쪽은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제야전문가의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조작의 핵심은 프로그램을 돌리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규칙을 프로그램화해 가지고 돌리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조사를 해보면 득표수를 이동시킨 규칙을 그대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지 간에 득표수 조작을 하게 되면 숫자를 가지고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 모두 다 종합하면 이런 그래프가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에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은 27433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실제로 22233표를 받은 겁니다 5200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럼 5200표가 어디서 나왔냐 윤석열과 심상정 함께 훔친 겁니다 윤석열과 심상정이 받은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훔친 겁니다 보시죠 윤석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외국민투표를 서울에서 2602표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제야 전문가가 진짜를 구해보게 되면 25412표를 받은 겁니다 몇 표를 빼앗겼는가 하니까 4810표를 빼앗긴 겁니다 4810표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는 마이너스 4810을 윤석열에게 처리하고 플러스 4810을 이재명에게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로가 되죠 심상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1667표를 받았다고 여러분 발표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진짜를 구해보니까 2058표를 받았는데 1667표를 받았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누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럼 몇 표를 여러분들 훔쳤습니까 391표를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때서 4810표를 훔치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심상정이 함께해서 여러분들 391표를 훔치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이 두 개를 뭡니까 누구한테 대줬다 이재명한테 대준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5200표입니다 그러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에서 총조작규모 제외국민투표 조작규모는 만 400표가 되는 겁니다 만 400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럼 이 만 400표는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 만 400표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10표를 대주고 9표를 빼앗고 1표를 빼앗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대로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구 대통령 선거만 하더라도 감소시킨 거를 더해줬기 때문에 좌우가 착하게 일치하는 거죠 윤석열의 4810표 훔치고 심상정의 391표를 훔친 거를 그대로 뭡니까 전산적으로 이재명한테 더해준 겁니다 그걸 열어면서 총종합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조작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울 전체 모집단이죠 모집단의 이재명 득표율이 40%인데 제외국민투표 득표율 사전투표의 제외국민투표 득표율이 50%인 거죠 이렇게 10% 차이가 날 수 없는 거죠 윤석열은 모집단 득표율이 55%인데 제외국민투표 득표율이 38%인 겁니다 여러분들 몇 프로 차이가 납니까 13% 차이가 났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외국민투표 선거 관리위원회 발표한 후보별 제외국민투표 득표율이 모집단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계가 만들어낸 거라는 이야기죠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집단은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통계적 특성이 같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이재명이 서울의 40%를 받았으면 사전투표에 속하는 제외국민투표 도 40%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윤석열이 55%를 여러분들 모집단에서 받았으면 총득표율이 제외국민투표 득표율도 55% 플러스 마이너스 0에서 3 정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38%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재명은 제외국민투표를 41%를 받았을 것이 정상적인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50%를 뻥튀기 시켜준 겁니다 윤석열은 제외국민투표 득표율이 47%를 받았어야 됐는데 전산조작을 가지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38%를 줄여준 겁니다 심상적은 여러분들 4%를 받았을 해야 되는데 3%를 줄인 겁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제외국민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한인 전 세계 여러분들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한인 동포들이 이렇게 성명서를 냈기 때문에 오래전에 제야전문가가 여러분들 분석에서 제공한 제외국민투표의 서울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제외국민투표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다른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투표를 이루는 거소 손상투표 관내 사전투표 그다음에 관외사전투표 일명 우편투표에서 똑같은 조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선거결과를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뭐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 대구의 여러분 수선구 대구의 여러분들 다 조사해보면 대구의 선거구마다 당일 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뭐죠 윤 후보가 승리했는데 제외국민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누가 승리합니까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뭐 하나도 과장된 게 아니고 그냥 숫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정언하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이렇게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모두 다 득표수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 여러분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여러분들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본인이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20만 표 정도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20만 표 이재명 후보가 플러스 120만 표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약 240만 표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윤 대통령이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본인 선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수위 시절에 철두철미하게 대통령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물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한국의 건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윤 대통령은 선거 부정을 해결한 구국의 영웅이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본인이 다 놓친 겁니다 놓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다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부정선거 문제의 침묵을 인수위 시절부터 이런 침묵했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통령이 악과 타협을 한 겁니다 악과 손을 잡은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상황은 다 어그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여러분들을 꿰느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선거 부정 세력들은 윤 대통령이 취마하시고 난 다음에 실시됐던 6월 1일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2017년 대선 이후에 가장 낮게 적게 조작을 했습니다 전국의 많은 경우에 이런던 지방선거에서는 5%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조작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정권이 바뀌었을 때 윤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선거 부정 세력들이 상당히 조심했다는 겁니다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 본인 선거에 윤 대통령 침묵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또 침묵한 겁니다 그거를 대통령실이 저는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어떻게 부정선거가 일어났는지를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제가 소상의 이름 다 밝혔고 수십만 명의 여러분들 제 방송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정원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는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는 겁니다 만일 몰랐다면 어마어마하게 무능한 거죠 2022년 또 첫 번째 공직선거인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윤 대통령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듬해인 2023년 또 4월 5일 전국 보궐선거에서는 아주 상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울산 광역시 교육감선거에는 무려 조작값 35%를 적용해 가지고 당선자인 우파 교육감 후보를 낙선시키고 좌파 교육감 후보를 당선시키는 그런 일이 일었고 울산 남구나의 기초위원선거에서는 조작값 15%를 활용해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를 낙선시키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꿨습니다 정치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직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관계자나 대통령이 4월 5일 보궐선거의 심각성을 몰랐을 리할 줄은 없다고 봅니다 만일 몰랐다면 바보천치인 거죠 일반인도 알 수 있는 걸 그리고 그것도 여러분 수십만 명이 공병호 tv를 통해서 다 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선거사상 가장 심한 조작을 했습니다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25%를 조작을 했는데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37%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심하게 한 겁니다 35% 35%를 조작한 겁니다 그리고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하는 신종 사전투표 조작 기법이 도입돼서 시행된 첫 번째 선거입니다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세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부정선거로 점쳐진 겁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여러분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룰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표현하는 미봉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김기현이를 짜라든 장재원을 짜라든 권성동이 짜라든 다 여러분들 뭡니까 미풍입니다 가장 큰 틀인 선거 부정 문제에 윤 대통령이 친묵하기로 결정하면서 그의 운명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거의 결정이 된 겁니다 공천을 잘하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아닌 거죠 큰 틀 제약 조건이란 그 자체가 이미 부정선거로 다 모든 것이 다 돌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친 것이고 그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할 때 동기가 행동 동기가 있는 것이죠 그 동기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상대방의 밥그릇까지 내가 뺏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나 그건 확률이 낮고 두 번째는 상대방들이 여러분들 이쪽도 선거 부정에 연루돼 있다는 책을 잡힐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모종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는 여러분들 상대방 밥그릇까지 빼앗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이쪽도 여러분들 선거 부정에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깔 수 없다 세 번째는 상대방이 도움을 줘 가지고 대통령 후보도 되고 대통령도 됐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확정적 사실이 아닐 텐데 그냥 제가 가능성 인간 행위의 동기라는 것은 사람은 다 자기에게 충실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에 입을 다무는 것을 두고 당연히 우리는 모두 행동 동기를 추론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들 특별한 것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를 분석해 보게 되면 재미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240만 표 여러분들 총득표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있어 가지고 24만 7077표로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는데 전국의 여러분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지역마다 사용한 조작값 규칙을 여러분들 쭉 뽑아보게 되면 대부분 전국의 15%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윤 후보의 몰포가 쏟아댔던 대구 광역시와 경상북도만 조작값이 5%가 입력이 된 겁니다 15%가 입력이 됐어야 되는데 두 지역만 5%인 겁니다 두 지역에 만일에 15%가 입력이 됐으면 2900여 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극적으로 승리한 선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확정적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구자 입장에서 조작값이 왜 이렇게 낮나 대구 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경상남도와 마찬가지로 부산과 마찬가지로 15% 전국이 대부분 15% 조작을 했으니까 윤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도 100장당 15장을 훔쳐 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해 가지고 그걸 이재명 후보께 두해 줬으면 그냥 2900표자로 마지막에 극적으로 승리하는 건데 어떻게 5%를 입력했냐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실수했다 실수할 일이 세상에 따로 있지 여러분들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베이스 현장에서 이런 개표 상황표를 이렇게 해서 다 집계된 데이터베이스가 메인 데이터베이스 들어가는 과정에서 조작용 pc를 거쳐 가지고 아마 작업을 했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추론하지 않습니까 조작용 프로그램이란 것은 입력 인풋이 이름들 개표 상황표에서 이름들 전송한 자료가 후보별 특별소가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조작값이 입력한 것에 따라서 숫자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 5%를 입력한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15%가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경상북도 대구광역시라는 것은 그야말로 몰포가 쏟아진 데거든요 윤 후보한테 거기서 5% 왜 뽑냐야 윤 대통령은 대선 끝나고부터 굳게 여러분들 선거 부정 문제를 덮기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기대를 갈았지만 저는 아예 처음부터 기대를 안 걸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덮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 후보와 관련된 저런 사달이 난 겁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가 없지만 윤 대통령이 선거 문제를 덮기로 결정하는 순간 2024년 총선 결과는 거의 결정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대통령이 모른다 이거는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 보통 소시민들도 다 아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표를 줬던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 정도가 이 문제를 지금 아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도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 다음에 이러면 꼬이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엄청난 부정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다문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이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면 책임을 룰을 지은 겁니까 혁신위원회를 가동하고 인요한 일들도 등강시키고 그 다음에 김기현을 짜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계속 처음부터 뭐죠?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선거부정 문제를 덮는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건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길이 없죠 본인이 털어놓지 않는 한 그걸 덮기로 결정하는 순간 대통령의 이름들 시간 테이블은 다 결정된 것과 같은 겁니다 대표를 하겠죠 2024년 총선에 뭐 한동훈이를 부르고 무슨 수를 쓰다 대표를 한 겁니다 전산으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돌려가지고 덕표수를 만드는데 무슨 수로 이길 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 큰 문제를 덮었기 때문에 그 뒤에 모든 일이 다 꼬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국국의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지만 이제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선거부정에 여러분 수렁을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듯 대한민국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승리를 상대방의 그냥 진상한 겁니다 진상 그냥 잡수시오 국민들도 잡수고 대한민국 그냥 잡수시오 이렇게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그게 대통령 책임뿐만 아니고 언론계 지식인들 다 이렇게 모든 걸 덮지 않습니까 이 수렁을 악과 타협한 그 죄가를 본인도 치르겠지만 국민들도 어마어마하게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내가 애통이 아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3년 6개월 이상 여러분들 파고들은 겁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겁니다 정말 뭐죠 뱃속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여러분들 부정을 어떻게 했는지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밝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깔아뭉긴 겁니다 나라가 정말 골로 가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오죽했으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났을 때 대통령이 선거 사기시력들이 그냥 항복을 하신 거다 대한민국을 포기한 거다 대한민국 국민을 그냥 노예로 그냥 그냥 팔아 넘긴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겠습니까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도저히 어떤 이유로도 감당이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걸 해버린 겁니다 선거 지금 상태로 가면 대통령 여름 수명은 3개월입니다 3개월 2024년 여름 지금 예상하는 대로 선거 사기시력들은 대성을 거두게 되면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본인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도 너무나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름 진행되는 지금 국힘당의 내분이라든지 비대위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다 어떻게 보면 그냥 쇼 큰 쇼의 소품들에 불과한 겁니다 소품들을 보고 모든 국민들은 그냥 우왕좌왕하고 와와와 하는데 한동훈이가 어떻게 여러분들 등장하더라도 선거 부정의 큰 거센 폭풍을 어떻게 여러분들 해체 나가고 그러니까 숫자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숫자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다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지 참 동갑 내기로서는 너무나 납득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고 그리고 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이런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고 하는 걸 보면 정말 참 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렇게 내려앉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너무나 좋은 기회를 놓친 건데 그러나 사람은 이제 항상 이해 타산을 따지니까 사자성으로 성공 후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항상 또 자기 이익을 따지잖아요 그 이익을 따지는 차원에서 덮는 쪽이 더 남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이걸 덮는 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검사들은 익숙할 겁니다 사건을 덮는 거를 수많은 사건들이 있으니까 그 사건을 그냥 덮어버리면 범죄가 있으든지 없으든지 아니면 덮으면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마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냥 깔아뭉기면 국민들이 그냥 와구와구하다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백성들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리고 지금부터 비상대책위원장을 홍길동이라 하든 인격증이라 하든 관계없는 겁니다 왜 마지막에 여러분들 비상대책위원장을 어떻게 하고 공천관리위원장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개표 상황표가 작성된 다음에 컴퓨터로 송출된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여러분들 보조 db에 저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보조 db에 저장된 거가 메인 db로 여러분들 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모든 종류의 숫자 조작작업이 이루어진 걸로 우리가 지금 추청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작 프로그램을 딱 세팅해 가지고 그냥 조작감만 입력하면 그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거부정은 돈이 안 드는 일입니다 선거 사기시력들은 아홉 번 이런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여덟 번은 동일한 방식이었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는 사전투표를 뻥튀기라는 그런 신종 사전투표 조작기법을 도입한 겁니다 그렇지만 조작 프로그램의 여러분들 프로그램의 원칙은 다 동일한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여러분 그냥 pc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권역별로 조작감만 입력하게 된 모든 숫자가 다 바뀌어서 여러분들 방송을 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어마어마한 작업이 아닌 겁니다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컴퓨터 작업도 아주 간단한 겁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 후보의 덕표수와 직계가 돼 가지고 올라오면 그것이 메인 dv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냥 조작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냥 조작값이 입력한 거에 따라 자동적으로 뭡니까 숫자가 100이 125가 되고 200이 255가 되고 300이 뭡니까 370이 되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다 짜가 여러분들 전송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pc 한 대만 갖고 가가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그냥 놀리면 그냥 다 숫자가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변별하는 제야 전문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냐 그냥 중앙선거관리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데이터 발표하게 되면 다 분석해 여러분들 어떻게 조작했는지 찾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다 마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산조작이라는 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조작하는 것도 쉽고 조작한 것을 찾아내는 것도 이러면 다 완비가 돼 있는 겁니다 다 시스템이 다 완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그거를 대통령이 다 무기난 겁니다 방조한 겁니다 이 책임을 다음에 세월이 흘러 가지고 책임지는 날이 안 오면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겠죠 책임을 묻는 날이 안 오면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그들 완전히 나겠죠 그런 부정선거 세력들이 완전히 나라를 장악한 것이다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만일 하나라도 선거 부정 세력이 여러분들 미수에 거쳐 가지고 만일 이 문제가 밝혀지게 되면은 윤 대통령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게 모든 작업들이 다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은 그냥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냥 pc 한 대면 모든 작업들이 다 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연도 해드렸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조작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현장에서 100을 입력하게 되면은 방송 나갈 때는 125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그 조작 프로그램이 아주 간단합니다 왜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더하기 100이 이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조작권만 입력하게 되면 다 숫자가 밖에 나오도록 돼 있는 겁니다 9번 선거를 그렇게 치른 거죠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선거에 관한 대책이 없는 나라가 돼 버린 겁니다 완전히 대책이 없습니다 어느 병신이 9번이나 당하는 병신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나간 놈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은 그렇다고 칩시다 두 번은 또 그렇다고 칩시다 9번 부정선거를 해도 그걸 고칠 의지가 없는 겁니다 9번 선거 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재임 기간 중에 3번의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자기가 재임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심하게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이 나라가 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김기현이 뭐죠 혁신 차원에서 김기현을 자르고 장재훈을 자르고 장재훈이 아니라 장재훈이 하랍을 잘라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에서 이길 수 있나 바보 천치들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부패한 나라가 어디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흐리멍텅한 나라가 체제가 접수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입을 다물고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자기 나라 체제가 적들에 의해서 인수가 돼가 적치하에 놓인 것이 너무나 명백하고 그걸 민간인들이 다 찾아내가 여러분들 아우성을 치도 뭐죠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고 뭡니까 부정선거 부자도 이야기 안 하고 부정선거 그자도 이야기 안 하는 정도가 된 겁니다 나는 그냥 x입니다 x x를 아니 동백이님 누구를 만나서 내가 왜 토론을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토론 주제입니까 이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방송이 누구 만나서 토론할 주제나 이야기예요 누구를 만나서 토론할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을 가지고 토론합니까 사실을 가지고 토론하지 않지 않습니까 의견을 가지고 토론하지 여러분 어떻든 간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김기현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시고 그렇게 하셔야겠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 문제가 전부가 아니고 결국은 이 문제를 덮기로 결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선거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2016년 여러분들 경기도 시행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오른쪽에 있는 2020년도 경기 시행시 을 사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냐고 이게 차익값 그래프가 미래통합당 후보한테 표를 얼마나 훔쳤으면 이렇게 뚱뚱합니까 훔쳐놓으니까 여러분들 수치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관외사전투표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6% 더블당 플러스 4% 국외부재자투표 마이너스 7% 9% 군자동 플러스 여러분들 7% 마이너스 8%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9% 플러스 9% 마이너스 9% 훔쳐가지고 옮겨놓으니까 반올림회와 거의 수치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그러니까 선거가 딱 끝났을 때 뭐죠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가지고 로그인 기록 같은 걸 다 압수하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숫자 자료들만 있기 때문에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하지만 의지가 없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너무나 노골조리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이러면 압수수색 들어갔으면 전모가 다 밝혀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정거인밀화 시간도 없었고 그렇게 당하고도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여러분들 묻어버리는 걸 보고 저 양반들이 결국은 뭐 덕을 봤거나 아니면 책을 잡혔거나 본인들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구나 이렇게 본 거죠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러분들 올해 이야기입니다마는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가 여러분 그대로 모든 선거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이게 왼쪽이 여러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차이값 사전빼기 당일이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힘이 평균값이 마이너스 16.5%입니다 더블당이 플러스 17.2%입니다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저는 이런 엄청난 부정선거를 덮는 걸 보고 이 나라가 완전히 진짜 개차반이구나 또 대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후보별로 16.5% 차이 나고 17.2%는 이 미친 결과를 어떻게 이런 데 해석할 겁니까 이런 짓들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미동도 안 하고 며칠 동안 여러분 입 다물고 있다가 뭐 인요한이 혁신위원회 얼마나 국민들을 개돼지로 봤으면 그런 걸 여러분들 출범시키겠습니까 모든 언론들이 뭐죠 무슨 혁신이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이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후보가 당일투표 득표율 48.5%를 받았는데 사전투표율 65.7%를 받은 겁니다 얼마나 표를 쑤셔 넣었으면 이렇게 나오겠냐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당일투표와 47% 나왔으면 당연히 사전도 47 비슷하게 나와야 되죠 사전과 당일은 모집단 총투표장에서 나온 자식들이지 않습니까 두 자식이 유전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전이 30.6% 나왔다는 게 여러분 뭘 뜻하는 겁니까 사전투표 여러분들 30.6%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가 어머니 밑에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 자식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자식이라는 겁니다 선거사기 세력의 자식이 사전투표고 당일투표는 총투표자인 어머니로부터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거죠 이런 걸 보고 이걸 다 깔아뭉개는 사회가 된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 거의 절망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그만하라고 하지만 이걸 보고 어떻게 내가 비판을 안 하겠습니까 이게 국민들 대지나 개로 여기지 않고서는 이게 정상적인 투표로 깔아뭉개고 넘어가는 것이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나는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너무나 흔히 보이는 겁니다 이런 불의와 불법이 형행해 가지고 국민들이 앞으로 노예가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당일투표가 40%인데 사전투표가 90% 만들 겁니다 그래도 뭡니까 아무 이야기 안 할 겁니다 내 앞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런 침략을 당하더라도 누가 총 들고 나가서 싸우겠냐 이야기 가만 이런 이불 속에 다 숨어 가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처음에 이런 사전투표를 개함하니까 이 이런 표차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큰 차가 하면 조작을 다 했으니까 그다음에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 동시에 여러분 여니까 좀 병행하다가 당일투표는 여러분 까니까 거의 경합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사전투표는 모집단에서 끌어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 가지고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만든 거 하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모집단에서 끌어온 거 두 개가 하니까 여러분들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뭐죠 엉터리 선거를 하더라도 대통령부터 입을 다 저렇게 담으니까 다음에 여러분들 뭐 사람들이 이거 알면은 만정이 떨어져 가지고 다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핵신이 무슨 핵신냐 핵신하려면 사전투표 제도를 핵신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해온 방법이 이거지 않습니까 2017년 대선부터 2022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상대방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부를 훈치는 방법을 썼고 그다음에 이번에 도입한 신조작법은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유령 사전투표 자서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블당하게 더해 주지 않습니까 이 방법은 불확실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 방법이 2024년 총선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방법은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왜 유령 사전투표 자서를 만들어 전부 다 여러분들 더블당하게 더해 주기 때문에 항상 더블당이 이기게 돼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전투표를 계속 조작을 하는데 무선수로 2021 총선에서 이길 겁니까 대패하지 그리고 나서 이런 윤 대통령 입에서 이런 이야기 나올 겁니다 나는 이길 줄 알았는데 뭐라고 이번에 패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냥 나라를 넘긴 겁니다 그냥 나라를 넘겨가지고 당신들이 잡수쇼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이번에 사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분석해 보니까 3만 7,473표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누구 함께 집어넣어줬습니까 거소 투표하고 20개 동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진교원의 득표수한테 모두 21군데다가 3만 7,473표를 일정한 비율로 다 집어넣어준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장에 직접 참가한 사람들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15.43%밖에 안 됐는데 뭐라고 여러분 국민들을 속인 겁니까 22.96%가 여러분들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렇게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멈추고 거짓말을 발표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선거 관련해 다 범죄인들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발표한 거 아니에요 동아일보에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 22.64% 역대 지방선거 재본수준 최고 이게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몰랐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찾아낼 줄 몰랐을 겁니다 숫자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 위력적인 겁니다 숫자를 분석해 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7.49%를 뻥튀기한 거 아닙니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기를 친 겁니다 사기를 쳤는데 사기를 인지하면서 대통령이 다 입을 다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가 난 도둑놈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유령 사전투표자 수 3만 7473표로 실제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전투표장을 찾은 사람은 7만 7242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걸로 몇 명을 뭡니까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자를 뻥튀기한 겁니까 11만 4715명이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참가한 거로 여러분들 그렇게 국민들을 속인 거 아닙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인 10월 10일 날 무슨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전체에 대해 사표를 조사해가지고 국정원에서 국가정보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선거결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가짜 사전투표자 수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월 11일에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10월 10일 날 국가정보원 이런 발표한 감사 내용 선관위 감사 내용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 뭐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 정치할 꿈도 전혀 없는 사람이고 권력 자체를 아주 그냥 뭡니까 별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선거 부정 문제가 밝혀진다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덕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채널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공병호 tv를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아예 추천 동영상을 다 여러분들 조여가지고 사람들이 검색을 해야 여러분들 들어올 수 있는 채널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나는 나라가 완전히 같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불의를 여러분 입을 다 담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이 컸으면 선거를 관리하는 걸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를 다 조작해서 국민들이 발표하겠습니까 꼭 같은 일이 2021 총선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겁니다 37,473표를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유형 사전투표 달을 만든 겁니다 가짜 사전투표 달 그걸 누구한테 쑤셔 넣어줘 전부 다 뭡니까 거소 투표하고 진교훈의 20개의 여러분들 동해 관내 사전투표 득표소에 다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뭘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37,473표 가운데 37,472표는 쑤셔 넣어주고 한 표는 뭡니까 개수 조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쑤셔 넣지는 않고 잘못 투입된 구분된 투표 장목에 한 쌀을 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래가 다 여러분들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제야전문가가 다 밝혔지 않습니까 진교훈이가 미래통화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이 거소투표에서는 국민들에게 뭐라고 발표했는가 선거가 알리게 되니까 743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제야전문가가 분석해 보니까 진교훈이 거소투표에 진짜 받은 지름 덕표수가 372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거기다가 여러분 선관위가 몇 표를 쑤셔 넣어줬습니까 꼭 같은 372표를 쑤셔 넣어줘가지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743표를 받은 걸 발표한 겁니다 세계 여러분 어느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관이란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전산조작을 통해 여러분 이게 노골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아홉 번 이런 짓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조선사람들 대단합니다 북조선도 대단하지만 남조선도 어마어마하게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선거를 장악해가 여러분들 나라를 완전히 차지하게 되면 나는 북조선 이런 뺨칠 정도로 여러분들이 가혹하게 갈 걸로 봅니다 여러분들 세금을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선거관리비원회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뭡니까 선거 특정정당의 이런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푸른 책이 다 선거관리비원회가 만들어서 집어넣은 표입니다 가짜 사전투표 자수를 만든 다음에 염창동 보시기 바랍니다 염창동의 진교우는 실제로 몇 표를 받았습니까 2,900표 관내 사전투표를 받은 겁니다 그 2,900표만큼을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만들어줘 가지고 두 개를 합쳐니까 여러분들 5,799표가 된 겁니다 5,799표를 뻔뻔하게 선거관리비원회가 국민들에게 가짜를 칭찬한 건 발표한 겁니다 조선사람들 어마어마합니다 나는 그냥 진리입니다 조선사람들이 그 거짓과 이런 사기현각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기현각이 세상에 다 드러나는 게 입을 다무는 대통령이나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조선사람으로 기르기르 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조선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등촌1동 보시기 바랍니다 등촌1동에서 진교훈 더불어당 후보가 몇 표를 받았습니까 1,730표를 받은 겁니다 진짜가 선관위가 몇 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줬습니까 1,730표만큼 만들어준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3,459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진짜로 국민들에게 발표한 겁니다 이거를 파헤칠 생각을 윤 대통령은 전혀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일 침묵하다 이러면 그 다음에 인요한이의 핵심위원을 해가지고 그냥 국민의 힘 혁신 쪽으로 몰고 간 겁니다 언론들이 다 박수치고 국민이 이미 혁신해야 된다 그렇게 줄을 쓴 겁니다 조선사람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근대인이 아닙니다 그냥 고조선사의 사람들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급기간은 김기현이 목까지 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대피합니다 대피합니다 국힘당은 대피하고 대통령 3개월로 끝날 겁니다 있어도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야 그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저지른 건 잘못이 앞으로 본인의 모가지를 어떻게 이름면 죄일지를 본인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 자체가 여러분들 그렇게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두고 쭉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나라가 그냥 미끄러듯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4.15 총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다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확정적 사실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그냥 그대로 걸어가는 그냥 밀려가는 겁니다 밀렸어 여러분 토론이라는 것은 쟁점 상황이 될 때 토론인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분석한 걸 토론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분석이 끝난 것은 이런 것을 확정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정적 사실을 가지고 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냐 없냐 이런 것은 토론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여러분들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는 겁니다 제가 패배의식을 고향하거나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근본 문제가 뭐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지를 분명히 여러분들 파악해 가지고 그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되는 거죠 오늘 몇 분이 이렇게 토론을 자꾸 하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토론을 왜 합니까 여러분 토론이라는 것은 의견이 충돌할 때 토론하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분석을 했잖아요 분석을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수사를 하는 거지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개나새나 모야에 무슨 토론을 합니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러면 다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하고 뭘 가지고 토론을 하겠냐 토론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거는 그냥 분석해서 그냥 사실을 그냥 드러낸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수사를 들어가든지 해야지 뭘 그냥 토론을 하겠습니까 개나새나 만나서 내가 토론을 왜 합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게 되면은 사실 여러분들 2023년 총선은 뭐 프로그램 만드는 거니까 결과를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기적이 일어나기는 힘들죠 그리고 지방선거나 총선은 전국 규모의 대선과 달리 몇백표 몇천표에 따라서 당락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표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게 되면 200석 이상을 거뜬히 넘기지 않습니다 더블당에 선거 결과도 여러분들 중요하지만 참 그거 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좀 사회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나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것에서 진정성이 거의 안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도 잘해야 되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한 신뢰나 신망이 생기는데 자유를 뭐 천번을 외쳐보시죠 그게 가슴에 와닿습니까 저 사람 자유는 뭐 개 키우는 자유몽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이제 2024년 총선에서는 더블당이 대승할 것이고 200석을 넘겠죠 200석을 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선거 부정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겁니다 선거를 그러면 이제 참 정권이 실질적 국민들이 다 뭐 형식적으로야 헌법이 죽고는 국민들에게서 나온다 하지만 그거는 말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모든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 뭐 가만 두겠습니까 당연히 탄핵시키죠 그러면 대선하면 뭐 바로 여러분들 3년간 왜 여러분들 대통령 놀이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죠 그럼 그 다음이 이제 어떻게 되겠냐 대선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지방선거가 넘어갈 거고 그럼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클래스 새로운 계급이 생기는 겁니다 선거 부정에 주도한 그런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 이제 러시아가 혁명이 발생했을 때 계급이 생기잖아요 새로운 계급이 생기는 것이고 그 계급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제 모든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겠죠 예를 들면 공사 입찰 그다음에 취업 입학 이런 게 다 이제 그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 계급에 속한 사람 계급에 줄을 댄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 이제 계속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자기 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럼 경제정책은 철두철미학이 뭐죠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를 갈 것이고 그리고 계급에 속한 사람들 외의 사람들을 수탈 안 하겠습니까 수탈한 것이 옛날처럼 뭐 때리고 이런 게 아니고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정책의 이름으로 조세를 올리고 존재석을 올리고 규제를 만들고 자기 사람을 심고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한국은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점점점점 약해질 겁니다 그럼 경쟁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무역수지와 경상투의 적자가 생기는 것이고 재정적자가 누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화폐를 더 찍을 것이고 그럼 이제 재정위기나 경제위기가 발생할 것이고 그럼 화폐가치가 추락할 것이고 그러면 그때 침묵했던 모든 지금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겠죠 노후가 완전히 망가지겠죠 화폐가치가 추락하게 되면 연금이나 이런 것이 다 추락하게 될 거니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체제가 바뀐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화폐가 지출하합니다 화폐가 구매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게 이러면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의 특성상 어떨 거냐 모든 사람이 다 이러면 엎드릴 겁니다 권력 앞에 그리고 어쨌든 뭐죠 그쪽에 줄을 좀 대보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래서 영원히 그 체제가 안 바뀌는 겁니다 그 체제가 그동안 고착화 부정선거가 제도화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국 사람 특성은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씨 왕조를 보게 되면 굉장히 뭡니까 가혹하지 않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선거 부정이 고착화되거나 제도화되면 어마어마하게 가혹한 체제가 등장할 겁니다 북한과 또 다른 형태의 가혹한 체제가 등장하겠죠 그래서 국민들은 어마어마하게 줄이를 털 겁니다 조선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주 가혹하죠 북한을 보면 저는 항상 그런 생각 하거든요 어떻게 같은 동포를 저렇게 줄이를 털까 이시 왕조에서 이르면 50% 이상의 자국민들을 자민족을 뭡니까 노비로 삼았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고 그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에 윤 대통령이 계신 겁니다 역사적 죄인이 될 겁니다 하기에 죄인이 되든 안 되든 본인이 재산 있고 하니까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 침묵하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입 다물고 지금 이 정도로 입을 다무는데 선거 4개 시력들이 장악을 하게 되면 얼마나 입을 철주춤에 다물겠습니까 저도 방송 안 하겠죠 그때부터는 할 만큼 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4월 총선의 분석까지는 할 겁니다 4월 총선의 분석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가 한참 뒤에 있으니까 4월 총선의 분석 정도가 하는데 그냥 그때가 되면 대부분 이제 뭡니까 그냥 시장으로 하면 파장입니다 파장 파장으로 이제 그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를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다 자기 이익에 충실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단기적인 것보다도 장기적인 것보다 단기적인 관심이 있으니까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면 내 안께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렇게 다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또 생각하는 걸 두고 내가 크게 나무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제 논평을 하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참 같은 동포들이 정말 어려워질 건데 이런 불의를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못 끄니까 그리고 또 그거를 브레이크를 끄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현재 집권증들이 다 저렇게 이제 몸을 사리고 있으니까 정말 딱 한 거죠 뭐 사람들은 다 한동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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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 하고 윤석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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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와 하는데 나는 참 기가 찬 거죠 있는 사람들이야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있는 사람들이야 뭐 하도 괴롭히게 되면 떠나면 그만이겠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런 행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운명적으로 이렇게 선거 부정 문제에 관여가 돼 가지고 참 몇 번 정도 발을 빼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뭐 참 다른 사람은 이걸 안 하니까 어떻게 이걸 그래도 내까지 이렇게 발을 빼버리게 되면은 이게 영혼이 묻힐 거니까 그래서 그래도 제야 전문가 도움을 받아가 노력했기 때문에 전무를 다 밝혀낸 거 아닙니까 2020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어떤 방법으로 조작했는지 누가 조작했는지 선거구마다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고착화 됐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지 더 이상 여러분들 파헤칠 수 없을 만큼 상시하게 파헤쳤지 않습니까 일부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라 누구하고 토론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저는 3년 6개월 이상을 일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합니다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다룬 겁니다 지금 대형 유튜브들은 이 문제 못 다룹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순간 바로 뭡니까 제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는 추천 동영상에 여러분들 한 80%를 차지한 겁니다 추천 동영상은 얼마든지 알고리즘을 가지고 묶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공병호 tv는 한 2년 이상 정도 추천 동영상이 제로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다 검색을 하거나 색인을 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그렇게 못 보게 하는 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 양반을 먼저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구글코리아도 관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게 되면 요구를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큰 그래도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여러분들 얻으면 감사함을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관위할 수 없는 일을 제야 전문가하고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선거부정의 전문가하고 선거부정의 전문을 다 밝힌 겁니다 선거부정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누가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을 하고 있는지 선거부보다 얼마를 도독질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2017년 대선부터 어떻게 특정정당과 선관위가 여러분들 유착이 돼가지고 선거부정을 진행해왔는지를 완전히 까발겼지 않습니까 9개 선거에 대한 엄청난 기호입니다 그 사람들 참 빼아플 겁니다 저 인간만 없으면 그냥 다 해먹을 수 있는데 저 인간이 완전히 여러분들 까발겨 가지고 좀 입장이 곤란한 거죠 그러나 대통령도 우리 편이고 법무부 장관도 우리 편이고 언론도 우리 편이고 대법관도 우리 편이니까 여러분 그냥 다 넘어가는 겁니다 어느 이런 대학 교수님이 이 문제를 거론합니까 이재봉 교수님이 최근 들어서 이제 방송을 좀 하시는데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허술한 나라인 겁니다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많고 하버드 예일 프린스톤 출신들이 수없이 많지만 교수님 가운데 어느 한 면이 뭡니까 그 대한민국에 수많은 통계학과 교수들이 있지만 이런 결과들이 나와도 힘 하나 더해 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해도 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라를 지킬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체제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남이 지켜주면 좋고 아니면 내 배만 최고다 이렇게 다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식자층들 비교해 아무도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조그마한 힘도 안 다는 겁니다 통계학과 교수님들이 이걸 보고 이거는 통계적으로 도대히 일어날 수 없는 이다 이런 이야기 한반도 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입 다무는 겁니다 다 자기 새끼 이야기고 자기 노후가 망가진 여러분 이 선거부정이 제도화 되는 가능성이 엄청 높은데 이거 높아지면 있죠 노후가 유지가 안 됩니다 오늘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 60대도 있을 것 70대 50대도 있을 것인데 아이고 공 박사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노후가 30년 40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그게 나라가 완전히 가라앉아게 되면 여러분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합폐 가치가 폭락하는 겁니다 선거부정에 여러분들 종착지는 여러분 먼 거 하니까 무슨 빨갱이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니고 나라가 그냥 합폐 가치가 보통 사람들의 합폐 가치가 구매력이 추락하는 겁니다 전에 여러분들 예를 들면 한 100만 원 가치가 뭡니까 이제는 300만 원 있어야 400만 원 있어야 500만 원 있어야 생활이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문제인 겁니다 너무나 애숙한 건 역사적으로 이 중요한 시점에 윤 대통령이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책임질 의지도 없고 해결할 의지도 없고 그냥 나는 재임 기간 만나고 그냥 만나고 끝나면 끝난다 뭐 이 정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거 한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오는 과정에서 큰 성과는 무엇보다도 제야 전문가가 크게 도움을 줘 가지고 참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선거부정을 한 사람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파헤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도 오죽 답답했으면 이번에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는 신종 사기 수법을 도입 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부담을 느낀 겁니다 그동안 8번 잘 사용해왔던 상대방의 사전특표 득표수 여러분들 훔치기 방법을 이번에 왜 포기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니터링 을 많이 할 겁니다 저 인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이 방법은 도저히 더 써서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 신종 사기 수법을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그냥 통합선거인 명부 위 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뻥튀기하고 가짜 사전투표사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쑤셔 넣는 방법을 이번에 도입한 거 아닙니까 추계를 해보게 되면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정도 여러분들 올려 가지고 2024년 총선에서 적용하게 되면 전국에 329만 표 정도 쑤셔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5% 조작을 하게 되면 220만 표를 넣을 수 있고 329만 표를 선거구마다 여러분들 배분을 해서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몇백표 몇점표다 여러분들 당락이 결정되는데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이야기를 제가 무슨 정치에 대한 야심이 있어 가지고 이런 방송을 하거나 하면 제 사람이 무슨 사심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권력관이 아주 명확합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굉장히 자유주의적 시각이 굉장히 강하고 개인적 자유와 개인적 선택에 대해서 평균적인 한국 남자보다 어마어마하게 강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보통 한국 남자들로 좀 많이 다릅니다 그 이야기는 그냥 그거를 그냥 덧없이 생각하는 건데 별거 아닌 걸로 그리고 남을 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해가 움직이고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재질적으로 그러니까 방송이 소신 있는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그듬 말씀드리지만 공병호 tv에서 논평은 내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내가 갖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의견을 피려가는 기회지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 뭐 그러다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제가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아 저건 공박사 의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심 없는 사람이 의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저 사람이 꼭 자기 이야기를 옳다고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거가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왜? 사심이 없으니까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손해를 보면 손해를 받지 이득을 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신뢰를 둘 수 있는 겁니다 유튜브 하다 이런 들 무슨 뭐 시장선거 뛰어난 사람도 있고 유튜브 하다 무슨 뭐죠? 예 무슨 정치하겠다 이런 뛰어난 사람이 있죠 다 흑심이 있으니까 유튜브를 하면서도 항상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일체 그런 거 없습니다 대통령? 아 대통령이면 대통령이고 나는 나고 이런 거죠 정치에 관여할 생각했으면 옛날에 여러 번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나갔겠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나는 자유인 자유인 자유주의자인 거죠 그래서 징징거리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책을 돌리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당신 때문에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윤 대통령은 너무하시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더욱 대통령은 절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호불호를 명확하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진짜 위험한 그런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달라고 대통령을 뽑아준 겁니다 아무것도 해결한 게 없는 겁니다 국민들의 생사와 운명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철두철미하게 입을 담은 겁니다 나는 윤 대통령을 보면 무슨 생각하는가 하니까 대학을 다닐 때 이러면 서울 중산층 출신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냥 자기 이익에 충실하고 뭐 이렇게 옳고 그런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익되면 좋은 거고 이익되면 옳은 거고 이익이 안 되면 그냥 옳지 않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배우고 잘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되고 옳지 않은 일을 여러분들 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죄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1년 6개월 만에 여러분들 일어난 겁니다 이런 엄청난 여러분들 사건이 이걸 어떻게 대통령이 여러분 깔아뭉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대통령이 이런 걸 보고 이걸 깔아뭉길 수가 있습니까 나는 권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 점점 더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그시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 아마 총선이 끝나서 대표를 하게 되면 대통령에 대해서 모든 하살이 다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분노하겠죠 그러나 게임은 끝났겠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그 사람의 전부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공직자가 되면 최소한 이렇게 자기 이익보다는 여러분들 성공 후사라고 우선 여러분들 공을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 입에서 자유가 어떻고 선택의 자유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게 뭘 그렇게 가슴에 와닿겠습니까 다 허이고 가식이고 위선이라고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정도가 되면 대통령이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대통령은 흔히 다 알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는 겁니다 그 덮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리자피 상대방이 밥그릇을 빼앗을 수 없다 두 번째는 책이 잡혔다 세 번째는 뭐죠 덕을 봤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이걸 덮기로 덮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뭐 인유한이도 나오고 혁신위원회 나가고 장재원도 나가고 김기연도 나가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동합니다 별짓을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002년 총선은 대표입니다 그거는 변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숫자를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숫자를 조작해서 여러분들 발표하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조작해서 사전투표 이렇게 조작해서 여러분들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대위원하고 공천관립위원회를 뭡니까 어디 뭐죠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분을 모시고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해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대통령이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 다 입을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르신다 이런 건 이제는 다 논외고 다 알면 한동훈이가 모른다 그럴 수 없는 거 다 그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입을 다무는 겁니다 정치적 이득 때문에 입을 다무는 거겠죠 그들의 그런 선택 때문에 나라는 거의 골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임기를 못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정권 시즌 2, 3, 4, 5가 이런 몇 십 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에 뭐가 남겠습니까 나라에 남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문정권의 시즌 2, 3, 4, 5, 6, 7, 8, 9, 10이 있죠 10년, 20년, 30년, 40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 나름대로 명확하게 대한민국의 앞날을 전망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복잡한 여러분들 논리 다 집어치우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애통의하고 이런 분들은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맥없이 뭐죠 이렇게 넘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참 납득하기가 힘들죠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결과를 보고도 입을 다무는 사람들이 보면 그건 어떻게 그런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양반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은 대피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본인이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지금 대한민국 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분만 서면 무조건 다 원하는 만큼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그렇게 결사적으로 조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 분위기가 뭡니까 국힘당은 안 되는다 쪽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다 기반 조성작업이거든요 안 된다고 몰고 가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 집단 마취 상태 체면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뭐죠 거기에 맞는 결과를 얼마든지 여러분들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도 2024년 총선 평가까지는 선거 문제를 꾸준히 그렇게 다루겠습니다 다루어 가지고 한 분이라도 이제 진실을 더 알 수 있는 그렇지만 참 한국인으로서는 우리가 함께 다 반성해야 될 일은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렸는지 학교에서 앞으로 뭘 가르치겠습니까 옛날에는 참 강년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이제는 강년장에 설 자신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근본이 다 조작이고 사기인데 사람들 앞에 서서 뭐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다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돈만 벌자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사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기라고 이야기를 못하니까 다른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언론 칼럼들은 다 그 문제만 빠지고 뭡니까 웃기는 이야기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어마어마하게 길게 했네요 자 뭐 상황이 이제 이런데 어쨌든 오늘 방송 여러분 마무리하고 내일 오늘은 이렇게 선거 문제를 좀 많이 이야기하게 된 것은 이제 외국에 계신 제외 동포들이 제외 국민 투표를 좀 더 공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 제외 국민 투표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야기가 좀 많아졌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참 뭐 여러분들 어떻든 이렇게 찾아와야 되는 방송이 돼버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항상 시간 되죠 고맙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또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집대성 한 거죠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지난 6월 30일 날 다 마쳤습니다 2023년도의 한 일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결과 가운데 하나인데 어쨌든 이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 실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좀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한 7주 전부터 제가 보급하기 시작한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셔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오전 5시 50분 네 아침 다시 5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좀 지록처럼 어둡게